한 가지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구매력이 달러 텀으로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금과 같은 그런 공고한 위치 소위 말해 fully adaption day지 않은 상태거든요 결국 금시총을 절반 정도 가져온다고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대략 5억 정도 가는 거더라고요 시청대비사적이 그래서 2억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들이 그거 팔고 다시 이더리움 사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알트 사고 마지막이 민코인 사고 마지막 그냥 피날레를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ETF의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묶이는 거는 그런 어떤 분수 효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들 또한 줄어든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 퇴색되지는 않는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권력을 얻고 싶어 하지만 항상 견제되어 왔고 그게 이제 인류의 발전의 어떤 역사들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게 뭐 걱정한다 그래서 거꾸로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멈추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탈중앙화 되어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은 그 스토리를 공유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동물들 포유류 중에 지금 지구를 지배하는 게 된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이 컨셉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컨셉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네이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들이 공유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구현되는 건 당연히 의미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위태로울 때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운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태롭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충분히 탈중앙화됐다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많지가 않아요 사실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 말고는 당장 그 다음이 솔라나이고 이더리움 솔라나이고 그 밑에 있는 체인들은 탈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인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탈중앙화 뭐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보안성 측면에서 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면 뭐 솔라나부터는 중앙 중앙화를 선택하더라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초점에 맞춰진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또 운동처럼 완전 탈중앙화한 걸 추구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그럴 필요 굳이 없다고 봐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통일 역사상 없었어요 원나라 알렉산더 제국 오히려 통일하면 금세 또 무너져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탈중앙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를 만든 일종의 탈중앙 빅뱅을 시작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빅뱅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비슷한 의미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어떤 그 믿음의 결정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종교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가장 믿음의 결정체는 자본주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사람 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거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 뭐 하드포크 한다거나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넘어선다거나 거기서 좀 더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온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의 선택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고 하드포크에서 뭐가 또 더 훌륭하다라고 주창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이제 사뿐히 웃음만 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새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원톱을 찍고 그냥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대장으로 정말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가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 가격 얘기 넘어갔다가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억을 찍었어요 요새 아침에 텔레그램 키면은 이런 멘트 많이 써 있죠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1억은 넘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가격 전망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얼마까지 간다 그런 전망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전망이라는 걸 정확히 하기에는 어려워요 100년 뒤에 얼마 간다 이런 거 항상 제가 금융시장에 있을 때도 맨날 뭐 연초에 다 같이 팀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끼리도 뭐 연말에 코스피 얼마 내기하고 뭐 얼마빵 하자 뭐 연말에 회식 그걸로 하자 뭐 이런 소리 하고 국채금이 3년물 얼마 간다 10년물 얼마 간다 그런 얘기 맨날 하는데 다 틀리거든요 그걸 맞춰도 그게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맞춘 건 사실 아니거든요 때려 맞춘 거군요 그래서 연말에 비트코인이 얼마 갈 것이냐 혹은 뭐 비트코인 2억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런 전망들이라는 거는 제가 한낮 저같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것도 맞춰봤자 그 의미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큰 축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저장 수단으로써 이제 구매력이 달러 텀으로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로써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금과 같은 그런 공고한 위치 소위 말해 풀리 어댑션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댑션되는 과정에서 밸류가 올라가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어떤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의 어떤 그 저기 그 시가총액 그 부분을 일부 뺏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지난 10년 사이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금의 가격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겨우 두 배 정도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은 상당 부분들을 비트코인이 이제 흡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상대적으로 금은 좀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비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을 섞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러면 단기적으로 전망한다고 하면 결국 금시총을 절반 정도 가져온다고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5억 정도 가는 거더라고요 시총 대비 가격이 그래서 금시총의 절반 정도를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가는 수준인데 그 정도는 그렇게 머지않아 뭐 1, 2년 내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억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억이 보수적입니다 제가 연초에 제가 이제 그 구독자 분들이 예전에 잠깐 모여 있던 카톡방이 있어요 몇 명 없긴 한데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방인데 거기서 포를 한 번 했었어요 투표 연초에 얼마 가겠냐 했더니 대부분이 현재 가격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쪽에 다 찍더라고요 연초였으면 한 4만당 연초 그 정도였었는데 4만 5만 불에 대부분이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금세 1억이 돼버렸잖아요 그 3월 중순 됐을 때 이미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망을 할 때 좀 근시한적인 어떤 경험에 기반해 가지고 대부분 전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는 좀 더 긴 어떤 역사적 텀을 가지고 전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금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10년물이 두 자리 숫자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배제하지 말자 그걸 그 리스크 요인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털릴 포지션은 조심해야 된다 금리 같은 예를 들어 뭐 펀딩을 했다고 하면은 고정 금리로 펀딩 하기를 저는 추천을 주변에 많이 드리고 있고 조금 더 높게 형성되더라도 뭐 그런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가서 한 적이 있어요 댓글 달린 거 보니까는 뭐 100억 간다고 해라 뭐 이런 소리 비꼬는 글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어제 오늘 들은 건 아니지만 시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5억 정도? 5억 정도면 한 30만 불 정도 되나요? 30만 불? 35만 불 그래서 현재 7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1, 2년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올해 초에 4만 불에서 7만 불, 7만 불 초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불과 4개월 걸렸으니까 이게 속도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도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가격적인 추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금리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재미있게 풀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면서 어떤 스탠스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올해 하반기는 좀 괜찮을까요? 비트코인을 아무래도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의 드라이버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거시경제 상황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가 비트코인 ETF 플로우 두 가지가 비트코인 가격을 가장 많이 잘 설명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쪽에서는 인상을 하고 한쪽에서는 인하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스위스, 캐나다, 어제 유럽 기준금리 한 번씩 다 인하를 했거든요 이렇게 탈 동조화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 자체가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또한 지금 인하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인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9월의 퍼센티지 높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 실제로 할 수 있겠지만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인하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기조적인 인하여야 되거든요 일회성 인하는 시장에서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했다가 금세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혼란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경제 정책의 어떤 결정의 차원에서 보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드들은 좋아하겠죠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은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되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매크로 경제 지표들 미국이 어떤 결정들을 하는지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거 저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인포플로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ETF의 작은 플로우를 차트로 그린 거랑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를 그린 거랑 지금 올해 들어서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설명력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한 20일째 순 유입 상태에요 비트코인 ETF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거의 한 5만 뭐 5천 불 6천 불 좀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또 다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일 큰 변수들 뭐 그런 거죠 지금 미중 간에 패권 전쟁에 의해 가지고 뭐 대망 침공을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슈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정학자 위기라는 게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 환경도 일단 봐야 되고 그거 떠나면은 크리프토 마켓만 놓고 본다면은 ETF만큼 설명량이 높은 건 없어요 그래서 ETF 작은 플로우들 근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국가 간의 경쟁 구도로 간다고 하면은 플로우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ETF에 묶이는 거거든요 그 커스터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밖에 도는 코인이 아니에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잠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묶이기 때문에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그 소위 말해 분수 효과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은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들이 그거 팔고 다시 뭐 이더리움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뭐 알트 사고 마지막에 밈코인 사고 이제 마지막 그냥 피날레를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ETF에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묶이는 거는 그런 어떤 분수 효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들 또한 줄어든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유동성이 돌지 않는다 아예 안 돌지는 않겠지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밈코인들 난리가 났지만은 알트코인들이 도미노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나머지 알트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뭐 코스모스 이런 거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코인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비트, 이더, 솔라나 다 60 몇 프로씩 메이저 코인들도 다 그렇게 올랐는데 올해 어떤 코인들 들고 있는 분들은 내 코인을 뭐하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트 불장 온다면서 언제 오나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뭐 엔비디아는 커녕 미국의 빅테크 아무거나 그냥 주식 주소 샀었더라도 이거보단 나은데 내가 돈 벌려고 알트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뭐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알트는 소외가 많이 되어 있어요 비교군에도 요새는 들지 못하고 정말 이 상승의 대세 특히 3월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알트는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데 일단은 5월이 되면서 뭔가 변화의 느낌이 좀 온 것이 이더리움 ETF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던 건데 뜬금없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트위터를 올린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1차적으로 승인까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얘기하듯이 정치적인 이유가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승인된 데는요 왜냐하면 사실 급하게 승인할 이유는 없거든요 뭐 스테이킹은 일단은 제외하고 승인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증권성 여부 같은 것들을 엄밀하게 다 결정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하냐 일단 좀 위험요인은 그냥 일단 잘라내고 그냥 해줄게 이거죠 빨리 상품화를 그냥 통과시키는 게 급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늘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는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내러티마시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나오면은 사겠죠 그 좀 뭐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이 리테일 자금이고 퇴직연금들 자금들이고 그 다음 기관들도 비트코인 ETF를 조금씩 편입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퇴직연금 계정에서 이제 ETF 가능해졌네 해가지고 비트코인 ETF를 편입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관심이 있고 이미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그냥 산 사람들이에요 코인베이스에서 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실 그 계좌가 나한테는 뭐 미래 먹거리인데 큰 자금인데 뭐 미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번 거 저거 하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나온 거 가지고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하고 이제 선진국들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더리움도 나왔어 그럼 안 사겠어요? 당연히 일부 사겠죠 비트코인 일부 팔고 또 사야겠죠 비트코인 일부 팔고도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왔는데 완전 쌩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 유입은 당연히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더리움 나오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어 갖고 뭐 7대3, 5대5 이렇게 섞어 가지고 나오는 상품들 왜냐하면 이 자산 운용사들은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게 결국에는 히트 상품인 거거든요 비트코인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나오면은 이더리움도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 섞어 갖고 하는 전략들 비트코인 롱 이더리움 쇼트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온갖 아이디어 낸 것들을 막 섞어 갖고 비비고 지지고 해 가지고 낼 거거든요 그런 상품들 또한 매력적으로 잘 설계한 게 있다고 하면은 또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럼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상품 만들어서 섞으려고 솔라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머지 코인들 또한 차후에 얼마든지 상품화 될 소지들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관련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런 ETF, 알트가 ETF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알트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알트장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일까요? 일단은 뭐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자금 유입된다는 것 자체는 크리프토 시장의 판 자체가 커지는 거랑 진배 없는 거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묶이고 뭐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뭐 탈중앙성이 훼손되고 이런 얘기 했지만은 어차피 탈중앙성 신경 안 쓰던 것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의미 상관없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ETF화 되고 ETF가 나름의 그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금융의 나름의 어떤 작은 혁신 중에 하나였는데 좀 더 나아가서 토크나이제이션 되면은 더 넘어오기 쉽겠죠 전통 자금이 일단은 ETF에서 먼저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일단 ETF를 통해서 그것이 크리프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 어쨌든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는 시장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파이가 일단은 커지고 생태계가 풍족해진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윤수목 대표께서는 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윤수목 대표께서는 진짱의 것ista에서 우리 윤수목 대표가 저희는 저녁의 사이 그 이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